공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이거 하나 잘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어떻게 봐! 이거 이상해요! 연필은 붓을 탓하지 않죠? 다른 데 갈래요, 잠시만요 아... 옛날이여 어... 어... 언니! 어, 7년 만에 웬일이야? 뭐? 초대? 어른들을 위한 노락실? 안녕하세요! 지우개 똥이고 지우개고, 전동지우 아니, 그래서 여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네! 나도 처음으로 먹을게요, 쿠쿠키! 아, 귀엽다 저는 시작하기 제사 눈도 한번 봐야겠어 요즘 이렇게 다 태블릿 피씨로 하네 보상 꽤 주둑한 수입? 오늘? 선물을 받을 수 있대요 가까운 미래에 혹시 저 인형을 받게 되는 것인가? 진짜 애들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 애들을 고르시면 고르시면은 아아 판매도 해드립니다 아 네 제가 저금통에서 다 돈을 훔쳐가지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이여가지고 딱 각이 나옵니다 우측해졌어요 오! 자동생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인가요? 아니요 오! 자동생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타자는 좀 자신있지? 진짜요? 이게 요즘 초등학생들은 아예 못하지 않나요 잘? 네 제가 다 휴대폰이랑 4개 중에 원하시는 네 사실 이거 하나 잘할 것 같은데 준비 시작! 어! 안 돼! 어! 안 돼! 어! 안 돼! 자 300탄 오! 뜨개! 250탄 오! 이거 어렵다! 점 엔터! 자 250탄 자 250탄 오! 어떻게 이거 자판이 별로예요 오! 이거 안 돼! 명팀은 부술 탓하지 않죠? 자 한치 앞을 못 건다 명팀은 부술 탓하지 않죠? 자 한치 앞을 못 건다 명팀은 부술 탓하지 않죠? 다른데 갈래요 잠시만요 이거 안 되겠어 이거 할게요 이게 손이 지금 얼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자 1분 버티실 거예요 1분 버티..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시작 오! 어떻게 해! 오! 어떻게 해! 오! 어떻게 해! 어떻게 이거야 이거 이상해요! 어떻게 이거야 이거 이상해요! 어! 이거 이상해요 진짜 근데 H가 안 눌러요 히읗이 안 눌러져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오! 다행이다 3번 씩으로 됐나 보네 제가 이렇게 못하고 났거든요 이쪽에서 다시 도와드릴게요 네 아니 자판기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아 이상한데 자판기가 좀 이상한데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오씨 오! 오! 자 이제 10초 지났습니다 어떡해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워 오! 노란색 글씨 노란색 노란색 오! 남은 시간 30초 오! 목숨 두 개 오! 끝! 목숨 두 개 오! 아 다시 해볼게요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아 이거 자존사기해서 안 되겠어 이름 입력하시구요 코코라고 오! 이거 진짜 어렵다 오! 장난 아니네 이거 이거 몇 번 기회에 있어요 근데 한 번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한 번 더 해보실게요 사람들 없잖아요 옛날에 여기 살았었거든요? 산성비에서 이거 진짜 추억이다 잠시만요 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저 이거 1단계로 해야지 1단계는 롤을 먹으려는데 쉬우면 이벤트가 아니죠 아 8단계에요 알겠어요 엔터 누르시고 시작 5초 야 몇이야 몇이야? 야 잘해주고 너네 얼마나 하는데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야 35초 남으셨습니다 실패 나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또 수학 언제도 풀 수 있고 수학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 아 이거 이상해 고등학교 나오셨죠? 아니요 안 나왔어요 그럼 중학교로 오실게요 네네 아 이거 이상하다 시작 엔터 한국인 맞아? 1분 버티시면 오 씨 1분 버티시면 오 씨 양해 보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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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참 대변 오 이거는 괜찮다 너무 싱글한 거 같아요 아 이거는 너무 제 자존심 상하네요 3학년 네 1분 버티시면 돼요 우선은 이길 수 있어요 비슷해 비슷해 아니 아니 누가 야 나 진짜 잘해 너 개 털리고 있어 오 씨 신뢰 누가 아 아 아이씨 아 아 아 이거 이게 말인데 몇.. 몇 더 잡은 애포백이 기다리고 싸우니까 30초 이거는 쉽네 아 씨 간호가 어렵죠 대신 오 성공하셨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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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드릴 거예요 간단한 신동은 첫 번째예요 제가 첫 번째구나 미션 성공 뭐 주시는 거예요? 호빵 주시나요? 에코백 드려요 에코백 아 에코백 몇 대? 오늘 드릴 수 없어요 엽봉 케이스 드리고 있는데 아 진짜요? 독도요? 네 감사합니다 호빵 드시고 가시면 돼요 네 너무 저를 와 이제 이런 것도 기계가 다하네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다 직원이신 거예요? 아니요 배치여서 단기 알바 주고 아 이거 저도 알바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 하루 얼마예요? 지금 만 원 아 그래요? 괜찮아요? 9시간 뒤에도 하니까 이번에 좀 꼬리예요 아 그쵸? 꼬리인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알바 해야겠다 알바래요 오늘? 저 직원이에요 아 그래요? 한컴 직원분? 타인들과 어울려 즐거운 하루 보낸 것이 어떨까요? 아 직원분도 앉아주세요 이제 본인을 인터뷰할 거예요 네 여기 의자 지금 갖고 와야겠다 직흥적인 그냥 궁금해서 무슨 사이시죠 두 분? 사이요 사이요 저희 팀 이제 작년에 이런 신임이고 저는 짬이 좀 된 이게 유희가장님이었어요 이걸로요? 이걸로요? 네 한컴의 이미지는 한컴 컴퓨터밖에 모르잖아요 네 이런 문화 쪽으로 좀 진출하시려고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아는 그 한컴 맞아요 이찬진 김희애 얘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려고 말랑말랑 무브먼트라고 한글과 컴퓨터 공식 캐릭터거든요 지우개 지우개 똥 연필심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거든요 말랑말랑 플랫폼이라는 사이트에 한컴 타자 연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좀 사람들이 체험해보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도 난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분 버티셔야 돼요 시작 안돼 안돼 잠깐만 뭐야 잠깐만 12초 반응 너무 웃겨 12초 다들 이런 반응이죠? 너무 웃겨 아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많이 받침이 왜 이렇게 많아 미쳤어 이거 스포츠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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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멘탈 싸움이야 안돼 난 질 수 없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거 혹시 24시간 오픈하나요? 24시간 오픈 안 되나요? 24시간 오픈 안 되나요? 20분 도전 지금 20분 했어요 언니 언니 지금 저거 말 시키지 마요 이거 1인 1 산성비 도입이 시급해 지금 이거 제가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네 평소에? 네 말랑말랑 플랫폼 들어가시면 덕분에 비번이 빨라졌어요 다 틀리는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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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 두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